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Remember your Creator in your youth 네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마지막 1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And the years approach when you will say I find no pleasure in them Before the sun and the light and the moon and the stars grow dark And the clouds return after the rain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지금은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뭐 하나님을 찾아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뭐 오늘 뭐 이번 한 해 동안은 뭐 앞으로 한 10년간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여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고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해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린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접근하기 전에 언제요? 그 인 뎀 인 뎀은 이제 그것들에 넌 기뻐하지 않아 그것들이 뭐겠어요 내가 사는 날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죠 days 기쁘지 않아요 왜? 기쁜 게 없으니까 the days of trouble이니까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점점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또 구름이 돌아오기 전에 비가 왔으면 맑은 하늘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온 다음에 또 구름이 오서 또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이 있죠 3사님들 Remember him before your legs The gods of your house start to tremble 너의 집을 지키는 자인 너의 다리가 떨리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늙어서 아무 기력이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Before your shoulders, the strong man stoop 너의 강한 자들인 너의 어깨가 stoop, 구부러지기 전에 Remember him before your teeth, your few remaining servants stop grinding 너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종인 너의 이 계속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가는 것을 멈추기 전에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서 아니면 이가 너무 약해서 더 이상 이를 씹고 뭔가 음식을 갈고 할 수 없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Before your eyes, the women looking through the window see dimly 그 창문을 창문 넘어 쳐다보는 여인들 이라는 비유를 든 너의 눈이 침침하게 보기 전까지 보기 전에, 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좀 특이하죠 창문을 바라보는 여자들 여자들은 호기심에서 이것저것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잖아요 우리 눈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거, 재미있는 것을 계속 찾던 눈이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dimly, 아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노안이 들어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젊었을 때 정말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찾아야겠죠 4절과 5절입니다 And the doors on the street are shot 그 길거리에 그 문들이 닫히잖아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늙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하고 젊었을 때 연애하고 젊었을 때 뭔가 다 젊었을 때 하라고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죠 When the sound of the grounding is low 가는 소리, 일하는 소리죠 뭔가 곡식을 갈고 일을 하는 거죠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낮아지는 그 기회가 없어질 때 전에, 그 전에 그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모든 기회가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And one rises up at the sound of a bird 소리까지도 너무 작게 들리는 거죠 귀가 먹어서, 귀가 너무 안 들려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새소리든 닭소리든 일어났다가 결국 소리들이 잘 안 들리고 They are afraid also of what is high 높은 것을 또한 두려워하고 뭔가 두려워해요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네들 막 계담 위에 올라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아직 젊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저기 아파요 무릎도 안 좋고 손목도 안 좋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더 늙기 전에 더 노인네가 되기 전에 아직은 젊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또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And terrors are in the way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그 길에 있기 전에 두려운 것이 닥치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The almond tree blossoms 아몬드 나무가 꽃피기 전에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흰머리를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이라는 거죠 The grasshopper drags itself alone 그리고 그 메뚜기가 그 스스로를 막 끌기 전에 마치 메뚜기처럼 힘이 없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And desire fails 그리고 욕망이 실패하기 전에 떨어지기 무슨 말입니까? 욕망이 실패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esire, 욕망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저는 가끔씩 이제 자식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 드시고 싶냐고 그러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젊었을 때는 자꾸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지금은 뭐 그냥 아무거나 그다지 뭐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Because man is going to his eternal home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이제 늙어서 결국 사람이 영원한 집 바로 죽음이죠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And the mourners go about the streets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들이 그 길거리로 돌아다니기 전에 장례식장이 가는 거죠 사람이 죽고 또 슬퍼하고 정말 이렇게 소망 없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Remember him before the silver cord is snapped and the golden ball is crushed 네, silver cord가 뭔지 골든 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한 거겠죠? 귀한 것이 snapped,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발도 뭉개지는 거고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부와 돈과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전에 돈 많으면 뭐예요? 나이 들여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도 스스로 몸 가누지도 못하고 Before the picture is shattered at the spring 같은 개념의 말들이죠 주전자가 우물에서 부서지기 전에 주전자가 있어야 우물가에서 물을 뜨잖아요 The wheel is broken at the well 그리고 우물가에서 또 그 바퀴가 부서지는 거예요 어떤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윌이겠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무력하게 될 때 그 되기 전에 Before the dust returns to the ground from which it came 그 먼지가 그것이 왔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지잖아요 우리가 dust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e spirit returns to God who gave it 그리고 영이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일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꼭 나이 들여서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백신 맞고도 많이 죽고 그렇죠? 가다가도 또 묻지마 살인 사건 전통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spirit이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한참 또 모르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today,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간 기회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8절과 9절입니다 The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All is vanity 헛된 중에 헛된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전도자가 말하노라 And moreover, 게다가 Because the preacher was wise He still taught the people knowledge 그 전도자가 여전히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렇다 He gave good heed and sought out 그는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찾았다 찾아다녔다 And set in all the many proverbs 그리고 많은 그 지혜의 말들을 정리를 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The preacher sought to find delightful words and to write words of truth correctly 그리고 전도자는 아주 기쁘게 하는 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진리의 말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다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ts 그런 지혜론자들의 말은 지혜론자의 말은 마치 몽둥이 막대기와 같아요 그래서 goats는 동물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다른 데 빠지지 않고 곧바로 우리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가이드하는 그런 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And masters of these collections are like driven nails 그리고 이런 컬렉션, 지혜의 말들을 잘 다루는 그런 마스터들은 마치 driven nails 네일은 이제 그 뭐죠? 손톱 손톱인데 여기서 손톱이 아니라 그 뾰족한 그런 막대기를 말해요 그런 뾰족한 막대기 같다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 그 막대기로 치면서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혜의 말들은 우리를 때리고 때릴 때는 또 아프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혜의 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잘 두르는 자들도 마치 우리를 따끔거리게 하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들은 they are given by one shepherd 한 목자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양인 우리를 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경고를 받아야 된대요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냐면 많은 책을 쓰는 건 끝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것 또한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책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익세스입 스터디라는 것은 학교 공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한계가 있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좀 헛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을 괴롭고 지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When all has been heard 이 모든 것이 들려졌을 때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is this 그 일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s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분을 경애하라 그분의 개명, 명령, 말씀을 지켜라 Because this is for all humanity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For God will bring every act to judgment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에 이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Including every hidden thing 모든 감춰진 것 Whether good or evil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감춰진 것을 포함해서 모든 행동들을 심판에 가져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복이죠 아멘